안녕하세요.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입니다. 국민 여러분, 그동안 사망신고 후에 상속 준비를 위해 은행, 세무서, 시청이나 군청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해서 많이 불편하셨죠? 앞으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돌아가신 분의 금융, 토지, 연금, 세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 국민 여러분의 시간적, 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 정부는 국민 중심의 정부 3.0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이 캠페인은 행정자치부와 함께합니다.